여긴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왜 그동안 그녀를 몰랐을까 원목 소재는 찬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가죽이라 오래 두어도 멋스러우실 거예요 이건 티크로 만들어져 있고요 티크라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나는 날마다 그녀를 만나러 갔다 혹시 식사 시간이 좀 기신 편이세요? 앉아계실 때 자세를 많이 바꾸시는 편인가요? 혹시 미얀마 가보셨어요? 이 상판이 미얀마 망고남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저는 이 의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았다 이거 제 명함이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녀에게 나는 언제나 처음 본 손님일 뿐이었다 한 번 그녀는 고백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딴 사람이 된다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따로 노는 법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고 나이가 많은 것보단 어린 게 낫고 기왕이면 키 크고 멋있는 너희는 그녀는 그녀가 또 저녁의 Uns lost 첫 입 bonito